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캘리그라피와 시화전 특별 초대 시 이케다 다이사쿠 세계계 관시인 초대 작가 이길원, 김용재, 문삼섭, 홍성훈, 김창환, 신현호 캘리그라피 이현숙 한국SGI 문학부 작가 60명 김인수, 한국SGI 이사장 강병돈, 무궁화복지월드 이사장 김용화, 한국SGI 문학부장 이길원, 국제팬세계본부 이사 이백은, 한국아 동학대 예방협회장 오늘날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아동을 학대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어린이의 행복은 건강한 사회건설에 초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여 생명존엄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이에 어린이의 해맑은 웃음을 지키고 넓히겠다는 한 마음을 시화전에 담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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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